루가복음 15장 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질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세청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악질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았냐 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많이 낼 만큼 돈을 수입이 좋은가? 뭐 이런 것을 아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지역 유지로서 누가 돈을 얼마나 버나?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의 그 돈을 뜯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받치면서 자기도 먹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가 되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렀습니다. 그 세금을 자기가 좋게 버는 사람은 적게 매기기도 하고 미우면 많이 때려서 망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중간에서 착복을 하기도 하고 또 로마 정부에서도 그 사람을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증오의 대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정과자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도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래 가지고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얼마나 나쁘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아 줘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죽음은 어디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 지옥행으로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현세에서는 희망 없이 현세에서는 돈도 착복을 하고 그래서 풍부하게 살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내서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착해도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만 해도 더러운 물에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벌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철저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부류들은 절대로 미워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 즉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왜? 너무너무나 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서기관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많은 곳에 필요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종이에다가 필사해서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세인들은 철저히 성경을 모세율법을 연구해서 정말 그대로 살면서 참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런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말 잘 듣고 착해야만 천국에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 당시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착해야만 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런 말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상하게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께 해 준 것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만든 것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게 하고 온갖 것을 다 해주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이 말씀부터 한번 보시고 가는게 좋아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가서 55장 예호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다 다르다. 너희 생각, 너희가 가는 길은 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전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이에요? 착하고, 교회 충성하고, 돈 잘 내고, 봉사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거는 너희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데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른데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달라요.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는 항상 정반대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전국이고 참 죄가 없는 곳이고 땅이라는 곳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다르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실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그저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높은 게 높고 좋은 게 좋다.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해서 믿고 있죠? 인간 기준, 내 기준이에요. 이게 엉뚱하게 믿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은 특히 확실하게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이나 정과자들과 아무리 착해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것만 해도 죄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그 사람들 집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리들,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서 밥먹어요. 들어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하면 밥먹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예수님은 이게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그 비유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 가운데 누가 양 일백 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들의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양을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그냥 들의 광야에 두고 찾으러 가는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낳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에 갔을 때 폴란드는 독일이 2차 대전 때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최전선에 세워서 그럴 때 독일군이 끌려갔다 하면 그것은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야 해요. 도망갈 때는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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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목자가 됐던 목사님이 양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양이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처럼 특히 개나 이런 동물처럼 빠릿빠릿하고 똑똑하지 못하대요. 어리버리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왔던 길도 잘 못 찾아가고 그래서 맨날 목자가 가는 대로만 양들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가서 구원을 해 와야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길을 잃어버린 도망간 양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본래는 그렇게 순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냥 먹자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양인들인데 100마리 정도 양이 되면 꼭 양 같지 않는 양들이 있대요. 별종들이 있대요. 아주 골치 썩이는 별종들이 있어서 얘들은 자꾸 도망간대요. 양들이 버섯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섯 냄새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버섯이 많이 나는 곳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버섯 냄새가 나면 양들이 아주 그 냄새를 좋아합니다. 좋아해도 목자가 그 버섯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는 안 간대요. 불안해서 겁이 많아서 그런데 꼭 이 꼴통들이 한두 마리 있어서 이것들은 토끼인데요.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건 토끼인 거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찾아다가 또 데려다 놓고 해도 또 며칠 후면 토끼고 그런대요. 그래서 보통 먹자들은 아이고 이 자식이 이제 또 가서 찾아와도 어떻게 찾아와도 토끼일 테니까 이제 없는 걸로 하자. 이래서 왜? 99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목자로서는 99마리 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꼴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꼴통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란 말입니까? 우리를 찾으러 천국에서 어떻게? 이 땅으로 왔다. 이 말입니까? 그거를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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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아, 여기 있어요. 찾는데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열받아, 안받아요? 열받아요. 그럼 찾으면 화가 나요? 그러나 이목자는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어깨에 매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도망간 꼴통을 찾으면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야. 어떻게 한다고? 어깨에 매고 여러분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도망 안 간 양들은 들판에 여기서 기다려 놓고 그 도망간 꼴통을 찾아서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걸 찾으면 네가 여기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배는 안 고프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자, 너 피곤하지? 다리 아프지? 먼 길을 헤맸으니까. 그러면서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키바자고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정 반대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목자가 자기 잘못이란 말입니까? 목자가 잘못이 아니지. 이 새끼가 토끼였는데.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토끼놈을 잡아왔다 이래야지.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치 자기의 잘못으로 이 양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이제 찾았다 라고 말할 거예요. 골치 아픈 이 토끼놈의 새끼가 새끼를 이제야 내가 잡아왔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사실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토끼인 잘못을 누구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돌봐서 잃어버렸다.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백마리가 잃어버렸다.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무슨 재미로 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람을 찾아와서 찾으면 어깨에 매주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자취한다는 것이죠. 진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찾아와서 너 인마 왜 돋겠어? 앞으로 또 도끼냐 하면 도끼냐 하면 벌 좀 받아봐. 그래서 매도 맞고 그러게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 죄를 묻지 않고 마치 누구 잘못으로 얘기를 한다? 자기의 잘못으로. 내가 잃어버렸다. 다행히 찾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이 골통이 변한다 이거지. 이 골통은 도망갔다가 토켰다가 어떻게 들켜서 잡히면 혼날 줄 알았는데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토끼인 죄도 누구 잘못으로 돌리고 그 목자 잘못으로 돌리고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조건적 생각으로 인하여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니까? 이기심이니까? 그리고 그게 욕심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부려먹으려는 갑질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 안 들으면 화나지. 말 안 들으면 밉지. 그거 하다가 인생 다 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더 많이 미워하는 사람, 더 많이 분노하는 사람 빨리 늙어. 유장자 빨리 꺼지고 그래서 죽어. 하나님은 실제로 죽지 않도록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의 길, 조건적인 길을 선택해서 죽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 죽음을 선택한 이 인간들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조건적 생각, 그 죄, 그 분노, 증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죽게 돼 있어.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대신 죽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죽어도 나는 다시 너희들을 살아나게 부활시켜서 너희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 그것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다시 토끼가 안토끼가 안토끼죠. 그래서 이 토끼는 꼴통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사랑을 더 부어주면 즉,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면 이 꼴통은 드디어 변한다. 생각이 달라져서 다시는 도망가는 양이 이제는 우리 목자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님인데 내가 왜 목자님을 두고 도망을까? 안 갈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단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바리새인 서경원 너희들은 내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는 왜 밥을 먹는지 알아? 내가 그런 목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밥을 같이 먹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다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못 가요. 교회 가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가 왔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봐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세리들이 모여들어 예수님한테. 왜? 자기들을 인간 취급해 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자기들도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돕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인간들인데 그래서 양심을 팔아먹고 돈을 착취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런 자기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 하나님은 찾으러 오셔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세리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들하고 왜 밥을 먹고 있냐? 완전히 뭐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참... 그런데 알고 보면 며느리가 미워 안 미워? 그 미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령들이 주는 거야. 그 질투가 나고 밉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가서는 뭐요? 하아, 뭐... 이러면 다른 일반 평신도들이 아, 저 권사님은 꼭 하늘나러 가실 거야. 얼마나 웃겨요? 이게 교회라는 게 참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과자나 세리나 다 내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어? 아, 우리도 우리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데 사실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이나 이것저것 하는 마음을 보면 자기도 악해요? 안 악해요? 그토로는 아주 믿음 좋은 장노님, 권사님 같지만은 결국 뭐 하려고? 자기 폼 잡으려고 해요. 그것을 내 자신이 자꾸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부터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더러운 면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내가 이런 교인밖에 안 돼도 이런 권사, 이런 장노밖에 안 돼도 심지어는 이런 목사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깨닫고 또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게 만들면 유전자가 켜져서 병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로 가해서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의 죽음을 아무 조건 없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교인이 알면 안 돼. 뭐 이래서 며느리가 또 당기면서 자기 험담을 할까봐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은혜를 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던 인간도 사실은 천국 가도록 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 놓으셨어. 그럴 때 우리는 나같이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뭐예요? 놓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믿음을 못 가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호시탐탐 모여 감시하고 있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도둑놈들, 저 사기꾼들은 천국 못 가도 나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불안해요? 확신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시오. 그럴 때 내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는 거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너희 머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았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찾을 때까지. 지금 목장은 배가 고파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다리가 아픈데 찾아야 돼. 아무리 봐도 안 봐요. 이 찾을 때까지란 말이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대충 찾아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 찾을 때까지 어떻게? 찾아다닌다는 거에요. 다리 아프고 피곤하면 찾아 다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찾아 봐. 어디 있나요? 다니지는 않고. 그래서 안 보이면 뭐에요? 에이 가자. 찾아봐. 이 새끼 또똑일텐데. 그런 하나님은 이분은 아무리 자기 다리 아프고 배고프고 피곤할지라도 일일이 구석구석 어떻게? 찾아 다니는데 그걸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박수! 이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진실된 사랑이고 진정한 선한 사랑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진선미가 깃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운, 에너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기로 치유받고 모든 세포들이 재생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이게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전혀 감동을 받고 있지 못해요. 찾아 당긴다고 그랬겠지. 이렇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랑을 담아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무뎌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정의는 뭐예요? 개념은 철저히 조건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얘기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탕자. 미국 사람들도 이 얘기를 The prodigal son. 탕자. 아주 방탕한 아들.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게 이제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아버지죠.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먼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새끼를 그 당시도 호러 새끼라고 했어요. 누가 어떤 집에서 어떤 놈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탕자라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 아들을 탕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가 개를 보고 탕자라고 해요. 그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나는 이 새끼보다 더 착하다고 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놈은 천국에 못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 도망간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도망간 놈이 돌아왔다고 안 그래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요. 박수 아시겠죠? 네. 그놈의 새끼 나쁜 짓 한 거 한 마디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형, 첫째 장남이 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남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하시다니요. 그게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생들,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장남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네가 방탕한 탕자라고 불러도 나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돌아온 아들과 같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놔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잃어버렸다가 찾아놨고 박수! 그렇게 잔치해요. 이 사람들 다 불러먹었어요. 우리 아들을,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찾았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잔치합시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두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세리들, 전과자들, 지 자기 마음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관과 바레신들, 큰 아들이 볼 때는 절대로 천국 못 갈 놈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레신들과 석유관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가 이 장남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알아서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그래서 죄 같으면 직설적으로 하죠. 너는 착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너는 더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죄 같으면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 예수님은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나머지 판단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잘 해라. 이런 얘기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시오.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줬어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의 성격을 이미 다 잘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 집에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유산 상속 받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겨워서 안 되겠다. 아버지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왜 요청했을까요? 그 사회 관습상으로는 그렇게 유산을 줄 아버지가 있어? 없어? 쫓아내버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새끼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인연을 끊을 짓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기 싫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 나는 이 집을 떠나서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안 줘도 뭐예요? 어쨌든 나는 아버지를 떠나버릴 거야. 그런데 그런 아들이 그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없으면 요구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안 했겠어요? 가능성이 없으면 요구하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것을 달라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 줄 것 같기도 한 아버지야. 그래서 달라고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주면 대박이고 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거고 안 주면 이왕 그렇죠. 자기는 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어쨌든 나갈 거고 이 판 사판 그렇죠. 그랬는데 달라고 탁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 네 몫을 주지. 아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와 대박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줘봐야 이 아들은 나와서 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할 것이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아. 그런데 왜 주죠?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주는 아버지가 바보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놈에게 재산을 줘?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그런 놈에게 돈을 줘? 재산을 줘? 라는 것은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인형을 꺼놓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 같은 놈한테 어떻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어떠고 저쩌고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버지는 줬어요.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도망갈 것도 다 알지만 나를 떠나버릴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나에게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리고 너는 네가 이렇게 악하게 나올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너일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아들로서의 상속을 준다. 너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너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차원의 그 높은 고차원의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 아들을 그래. 너는 이런 놈이라도 이렇게 나쁘게 악하게 하는 놈일지라도 나는 내 돈보다는 그래도 네가 더 중요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에게 갈 몫을 줄 거야. 그래서 이 둘째 놈은 그 유산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를 이런 나쁜 놈이 있냐고 때려 죽일 짓을 하는데도 우리 아버지만은 자기를 어떻게 인연을 끊고 호적에서 지어버리고 하지 않고 자기를 아들로서 그래 죽게 아들로서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와서 우리를 무슨 취급을 해 준 거예요? 자기 자녀 취급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 켜져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쁜 놈 나쁜 년 나쁜 년 두고 오자 이러면 절대 유전자가 안 켜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악령들은 나쁜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게 나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해서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죽게 만들어요. 내가 끌려 들어가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부터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 생기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내 주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자, 그래서 줬어요. 이 아들은 놀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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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가 재산을 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아들로서 사랑한다고 나는 너와 절대로 인연을 끊지 않아. 너는 나와 인연을 끊어도 나는 너와 인연을 끊지 않을 것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서 그 집을 떠나 재산을 아버지가 줬다는 그 뜻은 다시는 이 새끼 돌아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디 다시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부디 다시 그런 아들일지라도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부디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나는 너를 어떻게 기다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안 줬다든가 인연을 끊었다든가 그러면 이 아들은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렇게 떠나버리면 돌아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돌아왔다 하면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떠나버리면 소문이 날나요? 안 날나요? 안 날나요? 안 날나요? 안 날나요? 온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새끼가 이제 우리 동네에 나타나기만 해봐. 어떻게 해버릴까요?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놈이 다시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돌아오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겠지요? 그런데 돌아왔기 안왔기 알았어요. 돌아올 때 그 장면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가 그게 다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의 병을 얼마나 고쳐주고 싶어 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도 그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켜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께는 계속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여운 이 사랑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기 우리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서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그것이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기를 받으며 치유받는 이런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